요게 뭐냐면요 커피 거든요 커피 지금 커피 마시고 있다가 혹시 될까 싶어서 이렇게 물이랑 살짝 섞어 갖고 좀 섞어서 근데 살살살살 찍어서 살살 좀 쓸어 내려줬어요 근데 괜찮은 효과가 보니까 커피로 이렇게 해줬더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에나멜을 쓸까 뭐 아크릴 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커피물로 이렇게 해서 커피물 살짝 살짝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좀 묻힌 다음에 쓸어 내리기도 하고 그냥 뭉친대로 좀 놔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게 효과가 나와요 진짜 커피가 답이네 이게 뭔일이야 커피로도 요즘 종이 정말 좋아졌는데요 이게 진짜 우와 세상에 커피로도 색을 칠할 수가 있네 요즘 종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와 진짜 이게 커피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미쳤지 진짜 이게 무한 짓이야 진짜 커피로 그림을 그릴 수... 원래 저는 진짜 스치라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되네요 이제 뭔일이야 진짜 이게 된단 말이야 야 신기하다 진짜 어머니 nel아 연인